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낮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 높아 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오염물질에 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 바람이 유입되면서 점차 해소되겠지만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에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